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섯 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훌륭한 성적표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1.9%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뒷걸음질 쳤던 한국 경제가 드디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건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 경제 성장률을 흔히 GDP 증가율로 계산을 합니다.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3분기, 그러니까 7월달부터 9월까지의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에 해당하는 3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그 3분기 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 1.9%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1분기와 2분기,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쪽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3분기에 급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겉에서 형태만 보면 V자형, 보통 위기 상황에서 V자형 회복이라고 그러면 급격한 회복을 얘기할 때 경제학자들은 주로 V자 상승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V자형을 보이고, 특히 이 대목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상당히 훌륭한 성적표를 보냈다, 이제 완연한 회복 조짐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매우 희망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또 한국은행의 해석은 다르더라고요. V자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잘 보셨네요. 그리고 한국은행,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표, 지금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행이 계산하느냐, GDP는 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융 통계가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결국 1차 기초 통계를 한국은행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얘기는 V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정부의 훌륭한 성적표라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좀 각이 좀 다른, 뉘앙스가 다른 그런 진단을 했는데요. 한국은행 진단은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 통계를 얘기할 때 기저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저라는 게 기반이 되는 기초가 낮다라는 분모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지난 3분기에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100점 받던 학생이, 평균 100점 받던 학생이 성적이 60%대로 떨어졌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이 3분기에 돌아서 성적이 80% 정도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종례에 100점 받던 학생이기 때문에 80점 된 것은 여전히 불만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로 보이기 때문에 전분기 60점에 비해서 3분기 80%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기반이 낮기 때문에 지금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런 것을 기저효과라고 그럽니다. 한국은행 주장에 따르면 3분기에 우리 성장률이 높은 것은 이런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미국의 3분기 성장률, GDP 성장률이 나올 텐데요. 현재 뉴욕 정시의 재산치로는 플러스 30%예요. 30%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플러스 1.9 가지고 훌륭한 성적표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30% 내외가 나올 것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2분기에 마이너스 30% 정도 됐거든요. 역시나 기저효과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경제 현상을 볼 때는 큰 추세선,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행 지적에 따르더라도 한 3분기 정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3개월 이동 평균, 3분기 이동 평균을 봐야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3분기에 좋았던 대목은 수출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수출 한국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막을 떠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1분기, 2분기에 워낙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지 못했던 걸 3분기에 집중적으로 수입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이 대목에서도 기저효과가 있다. 그 밖의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2분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소비 쿠폰을 많이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는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체적인 어떤 경제 성장 기반은 아직도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일단 회복의 반등 기미를 잡았던 것. 그래서 그 정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것을 기화로 하나의 모멘텀을 삼아서 우리가 빨리 코로나19로부터의 충격에 벗어나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에 단말마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듯한 이런 어떤 평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에게 착각을 하게 하는 폐단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